이 새끼? 42연승? 연승도 끝이래? 아레나 42연승 아니야 저거? 오오오 와 또라이다 100x42 아니에요? 아냐아냐 저거 그... 그분이랑 똑같은 동동님이랑 똑같은건데? 와... 그럼 일단 42연승 여기 표지판 봐봐요 챔피언 오케이 저때만 만날 텐데 얘 같이 죽이게 된다 와 거기서 파가 보여 피어 갑옷팡 파가 펴먹어 젤빵 젤빵 아 이래요 와 그 집에서 파가 catch 다가 여기 경제판 탑에 탑 탑? 탑 이상한게 3층은 다 안떨어진다 앞으로 쭉 뛰고 있는데 앞에 혼자야 되겠다 앞에 둘 뭐지? 디벌션이라고요? 배탄 맞나요? 이거 누가 어떻게 타고 올라가네 배탄 맞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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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네 배탄 맞나요? 배탄 맞나요? 배탄 맞나요? 배탄 맞나요? 이 새끼 어디서 죽었지? 배탄 맞나요? 배탄 맞나요? 배탄 맞나요? 원래 로바가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ㅋㅋㅋ 비행기 미치게 받고 털렸네 저 보급 뭘까? 앞에 있는데? 로바는 완전 힐이에요 쩔져야 될 것 같은데 아 한 대 한 대 개 딸기에요 개 딸기 주변에 있는 쩔져야 될 것 같은데 보급 같은 거 먹었나봐 보급 안 먹었구나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와 뭐야 상대 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바 궁 있지 않나? 길다 한 대 정말 많아 한 대 어디? 한 대 필요해? 잠깐 쓸까 해서 그냥 꺼내줄게 나 저기 꺼낼게 꺼낼게 저거 뭐냐? 저거 힐테네 어 저거 힐테네 저거 힐테네 네 롱보호 잘하네 저거 우리킬 여기 저기 와더세요 네 아끄네 위쪽으로 숨이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죽기는 아니고 아 아 아 저쪽으로 갈게 저쪽으로 갈게 주사기 났네 주사기 아 주사기 위로 찍는데 여기 먹자 여기 풀스카드 있었네 여기 위로 날라왔어 여기 여기 얘들 여기로 뺐다 이거 잡으러 가자 아 저 저격 잡는게 더 기분 깨질거 같고 잡고 아 이렇게 핵이냐 아 진짜 야 야 점프해 점프해 쟤들 뺐어 시간만 끌어 아 저 깔갓 한탄총에 누웠어 옥테인이 어 아 비겁다 여기 정문가 지금 이겨봐 지금 아 아 크라울러 여기도 있다 왜그러면 뒤로 크게 연하네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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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좀 먹고 바로 가고 쟤다 쟤 이 새끼다 이 새끼 핵이다 저 새끼 핵이에요 왜? 저 아래에 있네 에헥 예 맞아 저는 그 옥테인한테 죽었거든요 그니까 제가 그 옥테인이에요 카빈 옥테인 와 진짜 너무 저다 아 또 앞에 공이 있죠 벽 차지 그 앞에도 있는데 저는 앞에 있다 한 놈만 안 되겠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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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치워방지 이렇게 가지고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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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레이스 도자기도 많고 뭐 먹을 거 많네 이 새끼가 핵인다 이 새끼 잡아야 돼 네 잡았어요 점프있다 림큐 쓰고 날아가야 돼 아 잡았어 아 밑에 뭔데 잡아야 돼 아 이 새끼 라스트에요 저 페퍼 자생이고 여기 린마감이야 린마감 바로 아래 린때문에 다 뒤지겠다 여기도 하나 깔아주는 킬을 쫙 아 사나스 깔아야 돼 여기도 있어 한찍에 갈 것 같은데 한 번 버텨줘요 방빼기 하나 다운로드 다운로드 크레이버 대박 한 달에 한 명씩 보냈다 정말 멋있어 방금 한 달에 한 명씩 다운로드 녹화했어요? 네 저 렉 걸려가지고 녹화해요 라비 네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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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로드